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879HL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4번 For the past century was so 지난 세기 또한 그쯤이니까 지난 세기 동안에 쯤에 We've been performing은 오픈 끝이 없으니까 무한정 끝이 없는 그런 실험을 계속해왔다. 온아웃을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Extending the day, 나를 길게 하고 낮을 길게 하고 Shortening the night, 밤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ING, ING, Ending, Shortcutting the human body sensitive response to 인간은 신체의 빛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Shortcut, 단속시키면서, 방해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어쨌거나 뭐 다 했고요. Shortcut, Shortcutting the shortcutting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4185번 Ancient cultures devoted much time and effort 많은 시간과 노력을 teaching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Family history, 가문의 역사를 말하는 데,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It was the world 생각이 되었다죠. It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니까 It는 가지고, 진조는 대절이 나오죠. 뒤에 보면 The past, 과거는 헬프, 목적어, 원형부정서, 하이로, 이해하여금, 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여기 쓸 수 있는 것은 Which나 What 같은 게 쓰일 수가 없죠. 여기서는 이트가 가져오고 이게 진조니까 데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답이 B1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 다음 문장 Modern society, 현대사회는 However Nevertheless나 However는 대충 비슷한데 여기서는 후는 안되고 된만 되는 거죠. However Has turned its back on the path 과거의 등을 돌렸다니까 과거를 무시하게 되고 We live in a time of rapid change 빠른 변화의 시대 즉, a time of 진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But that B는 death 되는 거죠. How were death와 however 가지고 워이트가 있으니까 death를 사용하고 However가 양보, 접속, 부사죠. However SAT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ACD에는 완벽한 자리에 따라 뭐 흔적 자리가 있어야 되는 관계사나 음사 같은 거 쓸 수 없어요. 물론 여기서 또 O2는 동사 동사로 선행사가 아니죠. 그 다음 4186번 There is no objection 꼭 2를 써야 됩니다. 뭐뭐에 대한 반대라 그럴 때는 Objection 2고 이 2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명사의 보로 툴을 써요. He is joining the party 파티에 들어가는 것 가입하는 것을 조인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Provide는 if란 마찬가지죠. If he willing to fill in with 계획에 따르고 And ready and able to do his job 자기 몫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할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No objection to죠. 그거에 비해서 No question of 이런 거는 뭔가 하는 거하고 question이 동격인 거죠. 이럴 때 question은 의문성보다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일에 대해서 그가 잊었을 가능성은 없다. I have no idea 이럴 때 No idea는 뒤에 오브나 뭐 이런 이 오브를 흔히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No wonder that 가 나오면 이때는 It is가 생략되고 death도 생략되고 이건 진주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죠. 1817번 has been put on earth 지구에 올려지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We is 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올려졌다. 이런 거죠. We is the ourselves and the world. 우리 자신들과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If we don't use that ability 그 능력을 짬뽕이죠. as best best에 대해서는 최선급인데 예사하고도 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죠. all of us는 당연히 us가 복수니까 했으니까 쓸 수가 없죠. any of us는 단수니까 일단 쓰일 수 있고요. each of us는 각각이니까 단수일치는 맞죠. 그 다음에 deep은 need of us 우리를 누구도 못한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겠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not를 쓴 deep은 이번은 안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any는 이게 any of us가 긍정문에 쓰였잖아요. any를 쓴 것은 긍정문에 쓰였다는 건 양보 의미가 있는 거고요. each는 원래의 뜻이 각자 다라는 뜻이에요. 각자 다 같이 이런 건데요. each of us은 각자의 의미 중심을 둔 표현으로 every one of two or more people or things 하나는 두 개나 둘 이상의 것 중에서 각자가 되는 거죠. legalized and identified 그렇게 여겨지고 또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each가 단수임으로 해제가 쓰인 것은 적합해요. 본래의 ever alike 다 언제든지 다 같이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다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체를 하나하나 그러지만 앱 이 all을 쓴 거나 비슷하죠. 각자의 중심을 둔 전부 다 라는 거죠. any of us는 긍정문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보 의미를 가져요. any one of us로 이해한다면 이거는 단수로 이해되겠지만 any of us는 any one of 가 될 수도 있고 any two of any three of 등등이 될 수가 있어서 단수와 복수로 다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중 어느 누구를 누구 또는 누구들을 보더라도 이 뜻인데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면 그 사람만 대상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ny of us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들 중에서 누구라도 뭔가 잘 하려고 가지고 태어났다 라는 거죠. 누구를 집어봐도 양보 상관없다라는 일부만 대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 없다라는 양보 의미를 못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용되지 못하고요. any of you 뭐 어수라도 되지만 많이 안 쓰이고 any of you should be able to answer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물어도 누구에게 물어도 상관없이 이 질문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이런 경우에는 드물게 성립이 되는 거죠. 뭐 a는 all이니까 해수는 연결 못 되고 d는 부정문은 문맥상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